좋습니다. 28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진 장면입니다. 좋습니다. 원무과에 갔었던 베리가 진료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진료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rry about that. 미안해. 미안해. So what do I have to do for you? What do I have to? 지난 시간에 공부한 패턴이죠. 오늘 기초영어회화 패턴 공부하실 것은 what do I have to? Do I have to? 앞에다가 what? 의문사를 집어넣는 형태를 공부할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대본에서는 지금 베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레이첼 널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결혼식장에서 버림받고 신부가 도망간 신랑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무덤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첼도 좀 당황을 했어야죠. No, no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다 가만히 베리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얼굴이 좋거든. Why are you so tanned? tanned, 그럼요. tanned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가 tanning한다고 그러죠? 까맣게 태우는 거. tanning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tanned 그랬는데, 이건 형용사의 형태입니다. 약간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요. 수동의 의미. pp 형태. pp 형태로 써서 형용사의 형태로 쓴 겁니다. tanned, 그럼요. 약간 좀 까무잡잡하게 탄.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Why are you so tanned? 그런데 왜 이렇게 탔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리가 조금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h, I went to Aruba. Aruba는 그 레이첼하고 결혼하면 이제 갈 신혼여행지였죠. 그래서 레이첼도 결혼시장 뛰쳐나오면서 이제 그 신혼여행 Aruba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한 장소인데, 베리는 Aruba를 간 거야. 신혼여행지를 갔대요. I went to Aruba. 나 Aruba 갔다 왔어.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ruba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Cancun 좋아하죠. 미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Cancun 좋아하고요. 멕시코에 있는 거 Cancun. Aruba도 좀 많이 갑니다. 어쨌든 신부는 도망 나왔는데 신랑은 신혼여행을 갔대요. 레이첼이 놀랬어요. Oh, no. You went on our honeymoon alone? No. I went with Mindy. 전혀 뜻밖의 소리를 하죠. 아니야. 나 민디랑 갔었어. 민디가 누구야? 민디? You're kidding. 레이첼이 깜짝 놀랐어요. My maid of honor, 민디? 민디? 농담의? You're kidding? 이렇게 얘기했죠. You're kidding. 좋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것만은 꼭. You're kidding.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너는 농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 미국 드라마 대화할 때 쓰는 거는 너 농담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 농담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막 상대방한테 상대방 놀렸을 때 아, 아니야. 나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I'm just kidding. 이렇게 얘기하죠. I'm just kidding. 그러면 어, 나 농담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You're kidding. 그러면 너 농담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비슷한 뜻으로 You're joking.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조금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요. You're pulling my leg.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놀랐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거보다 좀 강한 표현은 뭐예요? 농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죠. 그냥 No kidding. No joking. 그렇죠?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혹은 No way.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설마. 농담이지?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Killing, Joking. 뭐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많죠.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지해. I'm not kidd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럴 때는. 혹은 뭐, I'm not joking.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뭐, This is no joke.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농담에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둡시다. 거의 134페이지 보시면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삼아 보세요. 뭐, 이게 중요한 그런 표현들은 아니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그 레이철이 그 베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민디랑 같이 갔다고? 농담하는 거지. My maid of honor. 민디? Maid 그러면요. 보통 한여라고 그러죠. 한여. 한여. Maid of honor 그랬어요. honor 그러면 명예란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명예로운 한여. 한여들 중에서도 조금 급이 높은 한여. 그래서 보통 이제 maid of honor 그러면요. 왕이나 예전에 왕이나 왕비를 시중두는 그러한 신여를 maid of hono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 가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급이 높은 그러니까 신랑 신부, 신부 다음으로 급이 높은 그런 들러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들러리라는 개념으로 maid of honor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들러리라는 표현으로 maid of honor 그러면 들러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장에서 자기 들러리에 섰던 민디라는 여자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그렇죠. 신부는 도망갔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런 상황에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간 거지. 들러리 민디가. 그렇죠. 그래서 민디랑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황당해하는 레이첼의 표정을 보고 베리가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Yeah. Well. 글쎄 뭐. I thought we were happy. I think의 패턴입니다. 그렇죠. 과거형인데요. 내가 보기엔 뭐 뭐였던 것 같았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 thought we were happy.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행복한 줄 알았어. We weren't happy. 근데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는. 너랑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 But with 민디. 근데 민디라는 말이야. Now I'm happy.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Speak. 찝 뱉어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이첼이 깜짝 놀라죠. 파렴치한 어떻게 보면 또 파렴치한 얘기니까. 그래서 What?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가 또 잊고 있었던 잎 해버리고 있었던 그 환자 러비가 얘기를 합니다. It's me. 그렇죠. 내 얘기가 지금 황당하면 나한테 침을 뱉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죠. 레이첼이 지금 오해를 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치과죠. 치과. 그러니까 환자가 옆에 있으니까 환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침 뱉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환자가 자기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왕초보 실력 안 들키게 발음하기. 첫 번째 문장 들어볼게요. 오늘도 대본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었는데요.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보도록 하죠. 이 문장에서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일단 거기 끝에 보시면 텐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지금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텐에다 ed를 붙여서 형용사화한 거예요. 그렇죠? 분사 형태로 만들어줘서 까맣게 글린 이런 뉘한 쓰라랬는데 그렇죠. 이 텐 여기다 ed를 붙였는데 과거형이죠. 과거형의 개념으로서 pp 완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ed를 붙였는데 이럴 때 이럴 때 그렇죠. 절대 텐드 이렇게 발음 안 한단 말이야. 들어봅시다. 왜 are you so 텐드 우리가 거의 미국사한테 발음할 때 ed는 참 발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왜 are you so 텐드 이렇게 하지 마. 지금도 거의 텐 이렇게 발음을 하죠. 속을 약간 머금는 거예요. 물론 텐하고 텐드하고 발음은 좀 다르겠지. 이 사람들도 그걸 발음한다고 하는데 워낙 습관화가 돼서 발음 자체가 그냥 우리 귀에 텐이라고 들리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세요. 물론 이 단어는 조금 우리가 그렇죠.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들 ed가 안 들리면요. 이게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pp인지 어떨 때 이제 그냥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자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왜 are you so 텐드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장에서 첫 번째 왜 are you so 텐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했는데 비동사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발음 그렇죠. 크게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왜 왜 이렇게 들려요. 왜 이렇게 발음을 안 하죠. 거의 왜 이렇게 들립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면 why도 안 들려요. 그렇죠. why도 거의 놓쳐요. 이렇게 발음해버리면 why도 놓치고요. 의미 자체를 들을 때 뒤에 텐만 들려요. 텐만 그러니까 이게 뭐 짧은 문장인데도 리스닝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외국인들하고 회화할 때 더 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닝 공부하실 때요. 리스닝 지금 대비하신 분들 무조건 긴 문장 많이 듣는다고 장땡이 아니야. 장땡이라는 표현 써도 되나요. 방송에서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긴 문장 많이 듣는다고 리스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이런 발음 법칙에 의거한 짧은 짧은 문장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버릇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건 좀 외워. 이럴 때 이런 표현. 이런 걸 외워두셔야지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야 자기가 평생 하루에 자기들의 영어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적어도 8시간은 영어로 말할 거냐. 그걸 20년, 30년 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거를 단기간에 공부하려면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외우라고 하면 굉장히 막 거부반응이 일으킨 사람들인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수십 년간 영어만 써온 사람들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빠른 방법은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 법칙 좀 기억을 해두실 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쓴 정도의 그런 문장을 자기가 실컷 한번 해보든가.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수많은 문장들을 언제 다 해. 영어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 법칙 이런 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짧은 문장 나올 때 자꾸 접목을 한번 시켜보세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발음도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비동사 들어가는 게 발음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발음 따라 하실 때 이 속도에 웬만하면 원어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에 맞춰서 하세요. Why are you so ten?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혼자 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연습하는 시간만이라도 이 조건에 맞춰서 한번씩은 해보세요. 리스닝을 위해서 우리가 발음을 해보는 거니까 물론 Why are you so ten? 한다고 못 알아 듣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비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다 하더라도요.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y are you so ten? Why are you? 그렇죠? Why are you so te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Why are you so ten? 자꾸 발음을 해보시면서 Why are you? 이렇게 자꾸 발음을 해보시면서 비동사 얼마나 리스닝해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시라고요. 좋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마지막 Why are you so ten? 비동사가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암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건 외워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들어봅시다. You went on our honeymoon alone? 어떻게? 그렇죠. 허니문하고 어머만 들려 나중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확 중간에서 무너졌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You went on 이렇게 발음을 했죠? Go on 그러면 좀 알아들을까? 그렇죠? Go 그러면 좀 알아듣는데 고의 불규칙 과거에요. went 가 나왔단 말이에요. went 가 나왔는데 You went on our honeymoon alone? 이렇게 발음해주면 참 좋죠. 그렇게 발음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엔다메틴 날려주니까 그냥 You went 이렇게 발음하고요. 뒤에 또 on이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You went on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사실은. You went on our honeymoon alon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You went on our honeymoon alone? 그러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외우라고 하는 게요. 마찬가지에요. You went on 이렇게 들리면요. 이게 when 두 개 중에 하나 고의 불규칙 과거형 went 아니면 언제 went 둘 중에 하나 커플로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지 그 다음에 리스닝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든든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You went on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같단지 언젠지 아니면 외눈이라는 단어인지 굉장히 혼동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거 비슷한 거로 커플로 외워주시라고 한 단어가 있죠? 그렇지 0.1초만에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나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외우라고 그럴 때 안 외우면요. 저희가 지금 3일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데 3일 그냥 뭐하니 있다 이렇게 강의 듣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일 동안 해도 부족합니다. 복습이요. 3일 동안 해도 부족해. 0.1초 안으로 바로 나와야지. 무슨 단어 있었어요? 읽었다. 레드. 빨간색. 레드. 외워두시라고 그랬잖아. 또 뭐 있어요? 알았다. 뉴. 새로운. 뉴.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중간에 리스닝 중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너진단 말이야. 이런 건 전략적으로 외우라고요. 외워둬야지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세 번째 when 같다 언제 아시겠죠? 같은 발음 지금 설명하는데 이게 뭐야? 그러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도 나도 몰라. 아시겠어요? 배운 거는 제대로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발음을 이걸 발음을 한 번 해볼게요. 우리가 직접 입으로 소리 내서요. 한 번 해봅시다. 세 번만 해볼게요. 따라해봅시다. You went on a honeymoon alone? You went on You went on 아시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You went on 입니다. When on When 갔다 혹은 언제 이런 단어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You went on a honeymoon alone? 좋습니다. 마지막이요. 크게 한 번 해보세요. You went on a honeymoon alone?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강의를 30분 40분 50분 맨날 뭐하러 올리냐 무료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 주변에 무슨 부귀 영화?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제 명의가 쌓아지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제가 무슨 학원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재 교재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지만 제가 여기서 베스트셀러다 어쩌다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아시잖아요. 교재 그거 엄청나게 때동 버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조금씩 올리면서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운단 말이야.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 교재를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열정에 제가 감사드리고 또 제가 페이스북 말씀드렸죠.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울컥했냐면 저희 강의를 듣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전 그분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짜예요. 그분들 때문에 사실 제가 힘을 크게 받았어요. 그런 거 등록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귀찮죠.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귀찮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되게 귀찮아요. 아마 그거 가입하시면서 저 욕하신 분들도 많고 속으로 귀찮게 뭐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욕하신 분들 많을 줄 압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반 이상이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고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고 사실 되게 울컥했어요. 제가 배웁니다. 그 힘으로 제가 이걸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갑자기 그냥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쓸데없이 뭐 비결이니 전략이니 이런 거 학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제가 여기서 다 공개를 해버리는데 그 이유는요. 제가 제가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회원이건 아니건 교재를 사셨건 안 사셨건 페이스북 등록을 하셨건 등록 안 하셨건 그냥 여러분들 들으신 분 시간 아까운 시간 그 할애에서 들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하여튼 최선의 그 모든 지식은 다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아까운 시간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처럼 그냥 배우고 흘리고 배우고 흘리고 까먹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내가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열정을 갖고 하니까 여러분들도요. 열정을 갖고 하십시오. 이게 뭐 비록 무료방송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디 강의 내놔도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만 믿고요. 기초과정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은 하라는 대로만 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네 번째 기초영어회화 패턴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저희 강의 과정을 쭉 보니까요. 보통 이렇게 나뉘네요. 이제 앞에 대본 분량이 좀 많을 때는 대본 분량이 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요. 또 어떨 땐 대본 분량이 좀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패턴 패턴 쪽에 좀 중점을 두어서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건요. 패턴 지금 우리가 have to 패턴 공부하고 있습니다. have to have to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하실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어보는 거 배웠죠. do I have to 내가 뭐뭐 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더 하나 붙일게요. what do I have to what do I have to 그럼 무슨 뜻일까 what은 무엇 이런 뜻이니까 내가 뭘 해야 해 내가 뭘 해야 해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do I have to 거기에다가 what을 붙여서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간단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have to 문장부터 기본적으로 해볼게요. 나는 해야 한다 I have to do I have to do 내가 해야 해 do I have to do 뒤를 올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do I have to do 내가 뭘 해야 해 그렇죠. 이럴 때 what을 붙여주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what do I have to do 이럴 땐 내려줘야 돼요. what이 나올 때 what where why 이런 게 나올 때는 밑에를 아 뒤를 내려주는 겁니다. what do I have to do 내가 뭘 해야 돼 what do I have to do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조금씩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먹어야 돼? 그렇죠. do I have to eat? 내가 뭘 먹어야 돼? 그렇죠. what do I have to eat? what do I have to eat? 내가 어디서 먹어야 돼? 자 어디서는 뭐예요? where죠. 그러니까 그렇죠. what 대신에 where를 써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where do I have to eat? where do I have to eat? 내가 왜 먹어야 돼? 그렇죠. why do I have to eat? 따라오셔야 됩니다. why do I have to eat? 좋습니다. 아 내가 그거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do I have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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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얼마든지 문자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뭘 알아야 돼? 내가 뭘 알아야 돼? what do I have to know? what do I have to know? 내가 누구를 알아야 돼? 누구를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whom do I have to know? whom do I have to know?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whom이 맞습니다. whom이 맞는데 미국 사람들의 대화 보면 whom이라고 안 해요. 그냥 후라 그래요. 문법적으로는 whom이 맞아요. 목적이요. whom이 맞는데 누구를 안다. 그래서 whom을 써야 되는데 그냥 whom을 씁니다. 보통 이제 whom이라고 그냥 해요. who do I have to know?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who do I have to kno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렇죠. 이제는 쉽죠. why do I have to know? why do I have to know? 좋습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해야 돼? do I have to tell you? do I have to tell you? 이럴 땐 뒤를 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뭘 얘기해야 해? 그렇죠. what do I have to tell you? what do I have to tell you? 이럴 땐 뒤를 내리세요. what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가 너한테 왜 얘기해야 돼? 그렇죠. why do I have to tell you? 한 번 더. why do I have to tell you? 좋습니다. 내가 뭘 생각해야 돼? 해볼까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라고 하면 이제 think about 이걸 붙여줍니다.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what do I have to think abou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hink about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what do I have to think about? think about은 아예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what do I have to think about? 좋습니다. 다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do I have to? what do I have to?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what do I have to? 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어요? 정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제 0.1초 제가 한국말로 하면요. 여러분들 0.1초 안에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당황스럽게 왜 그러시나요? 한번 해봅시다. 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 아는 단어니까요. 그거 갖고 우리 빨리빨리 문장을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준비되셨죠? 자 좀만 기다리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0.1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내가 뭐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사방이 막 낯설어.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where do I have to go? 바로 나왔어야 돼요. where do I have to go? 남들은 말이야 뭐 다 놀러가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맨날 영어 공부하고 내가 도대체 왜 영어 공부해야 돼? 나는 왜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해봅시다. 그렇죠. 0.1초 지났어요. 패턴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던져 놓으라고 그랬죠? why do I have to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why do I have to study English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맞추셨나요? 그렇죠. why do I have to study English 어려운 문제 없잖아요. 좋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도 몰라. 도대체 몇 번을 내가 너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내가 얼마나 많이 너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은 얼마나 많이 해서 막혔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는 뭘까요? how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how인데 how는 그냥 how대로 쓰는 게 아니라 how 다음에 뒤에 단어들을 많이 끄집어 내옵니다. 이거 나중에 how가 나올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잠깐 기본적인 패턴이니까요. 얼마나 자주 몇 번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how many times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many times 자 그럼 문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몇 번을 너한테 얘기해야 돼?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맞추셨죠? 다시 한번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좋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내가 너한테 언제 돈 갚으면 되냐? 자 이것도 또 가물가물 하면 안 돼요. 갚다. 이제 우리는 이거 쉽죠. 일빤빵 우리 가족들은 갚다. 이거 많이 했잖아. pay you back. 했죠. pay you back. 너한테 돈을 갚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언제 갚아야 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when do I have to pay you back? 좋죠? 다시 한번 when do I have to pay you back? 좋습니다. 어디서 갈아타야 돼요? 어디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다. 했잖아. transfer. 그렇죠? transfer. 외워주셔야 됩니다. trans가 trans가 어디에서 다른 데로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trans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transformer. 차가 막 로봇으로 변하네. 그게 transformer죠. trans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절로 변하는 거예요. transfer 그럼 그렇죠. 환승하다는 뜻입니다. 환승하다. 바꿔다다. 제가 어디에서 갈아타야 됩니까? where do I have to transfer? where do I have to transfer? 혹은 transfer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가물가물해서 생각이 안 난다. 온천지의 배경을 해서 갑자기 transfer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땐 그냥 change 써도 됩니다. where do I have to change? 그렇게 해도 돼요. where do I have to change? 제가 어디서 갈아타야 됩니까? 좋습니다. 제가 언제 이사가야 되나요? 언제 이사가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이사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move out 했잖아요. when do I have to move out? 다시 한번 when do I have to move out? 좋습니다. 아휴 그 사람 그 남자 맨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남자 내가 왜 그 남자를 기다려야 돼? 거꾸로 신을 거야. 왜 내가 걔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그 남자를 기다려야 돼? why do I have to wait for him? 간단했죠? 다시 한번 why do I have to wait for him? 한번 더 why do I have to wait for him? 음 근데 제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요? 그렇죠. whom do I have to call? whom do I have to call? 아니면 그냥 who do I have to call? 이렇게 해도 돼요. who do I have to call? 제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요? who do I have to call? 좋습니다. 중요한 기본 패턴이 역시 do I have to가 되겠죠. do I have to 이걸 입에 익혀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여러가지 where why how when what 이런거 whom 이런것들을 넣으시고 문장을 만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그렇죠. 수십개 수백가지 문장도 만들 수가 있겠죠. do I have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간 되실 때마다 연습을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8번째 강의 주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29번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